공복에 먹지 마세요! 반드시 이건 피하세요! 대표적으로 채소 과일이 공격을 받았던 영역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킨다 레몬 그다음이 키위입니다 이거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나 발진이 나신 분이 실제로 있어요 특히나 껍질에 이렇게 접촉했을 때 몸에 좋은 채소 과일 드시면서 조차도 이렇게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이렇게 먹었을 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조승우입니다 새콤달콤! 키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항상 지금 현재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공복에 먹지 마세요! 반드시 이건 피하세요! 하고 들어가 보면요 키위가 나와요 근데 이 몇몇 작용 때문에 이런 데이터로 따지면요 우리가 세상에 먹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그래서 키위도 원래 우리 인간이 공복에 먹어왔던 채소 과일 중 하나이고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몸을 이롭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이로운 점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공복엔 드시되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위장 상태가 가공식품에 의해서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처음 채소 과일이 들어오면 속수림 아니면 독소 배출로 인해서 설사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면 좋아지시기 때문에 이 기간을 최대한 이게 하나의 치유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서 소화제를 먹는다든지 진통소염제를 또 드시지 말고 키위를 조금 양을 줄여보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일 제가 그래서 바나나를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위장 상태를 점점점 좋게 만들고 나서 키위를 드셔보신다면 어 나는 키위가 안 맞네 하시는 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소 과일이 공격을 받았던 영역이 우리 몸을 산성화 시킨다 그게 레몬 그 다음이 키위입니다 바로 키위에 든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 때문에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사람이 먹었을 때도 똑같이 그게 작용을 할 거다 즉 산성화 시킨다는 거죠 하지만 인류가 오랫동안 먹어 왔던 과일들은 절대 몸을 산성화 시키지 않습니다 대략 키위는 앞서 설명드렸던 엑티나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오히려 소화에 도움을 주고 위장 기능을 활발히 시켜주기 때문에 오늘부로 기존에 잘못된 과일이 산성화 시키면 뭘 먹으라고? 가공식품이나 영양제를 팔기 위해서 나온 마케팅에 의해서 속고 계셔서 억지로 참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대신 천연의 영양제가 들어있는 키위부터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언급을 굳이 안 한 부분은 실제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가공식품 뒤에 성분 함량포 보면 알러지 주의하라고 나올 때 우유, 두유, 그 다음에 토마토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키위도 이거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나 발진이 나신 분이 실제로 있어요 특히나 껍질에 이렇게 접촉했을 때 이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고구마 자체가 우리 공복에 들어왔을 때 장애를 갖고 오지 않는 것처럼 원래 토마토나 키위 역시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점점점 산업화가 되고 환경 호르몬들에 접하면서부터 천연에서 오는 자연에서 오는 물질들하고 부딪히는 체질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서 키위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 이 공포 불안 마케팅에 또 끌려 다니셔가지고 키위 자체를 안 먹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아연, 칼륨, 칼슘, 비타민 D 모든 심지어 유산균조차도 엄청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비하면 채소 과일이 갖고 있는 부작용은 겪는 사례들은 정말 그 학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특이 체질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른 과일을 마음껏 드시기를 권합니다 키위는요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린 키위, 골드 키위, 레드 키위 색깔에 따라서 좀 나뉘어요 근데 그린 키위는 털이 좀 있고 없고 골드 키위랑 구분을 하시는데 골드 키위는 안에가 노랗고 노랗고 그린 키위는 녹색이고 레드 키위는 빨간색입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 골드 키위가 더 다른 게 아니냐 당지수가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거고 영양학적으로도 골고루 그냥 드시면 되니까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거예요 몸에 좋은 채소과일 드시면서 조차도 이거는 이렇게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이렇게 먹었을 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공식품에서 벗어나서 채소과일식을 선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몸은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어느 날은 그린 키위 드셔보시고 또 어느 날은 골드 키위 드셔보시고 실은 마트 갔을 때 이벤트에서 싸게 파는 거 사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제가 채소과일식에 대한 누명과 오명을 벗기고 있는데 키위랑 바나나 먹지 마세요도 많이 돌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건 그러지 않은데 특별히 이유도 없어요 그냥 키위랑 바나나는 먹으면 장에 가스가 많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이거를 그냥 약장수들이 약 팔듯이 이런 말들로 하는데 키위랑 바나나 다른 과일 그냥 같이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원래 인간은 이런 게 잡식이에요 키위 하나만 먹어야 되고 바나나 따로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동시에 드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현재 좋은 과일들, 채소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지만 누차 강조 드리지만 처음부터 내가 어디까지만 해도 치킨하고 족발 시켜 먹다가 몸이 좋다니까 내일 아침 당장에 좋다는 거 키위도 넣고 바나나 넣고 사과도 넣고 당근도 넣고 브로콜리도 넣고 양배치도 넣고 이렇게 많이 넣어서 갈아 먹으면요 저도 설사예요 저도 배달 나요 그러니까 하나씩 거기서 늘려 나가 보시는 게 중요하다 내 몸에 맞춰져서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지 딱 정해진 방법, 레시피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진실한 건강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상큼함이 농축된 과일 키위 내일은 키위 주스 한 잔 어떠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